하나랑 뭐 그 다음에 어 뭐 영전 뭐 고런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내일 약속 때문에 아이 뭐 약속이 중요하죠 어쩔 수 없죠 자 암튼 요렇게 프링이란 녀석은 원래 저 어 저 뭔가 불가사리같이 생긴 저 녀석들이 굉장히 강력한데 원래는 되게 강력해가지고 여기서 게임오버를 되게 많이 당하는 뭐 그런 지역인데 저 프링이란 녀석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저렇게 혼자서 다 쓸어버리는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오버밸런스인 뭐 고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혼자서 다 쓸어버렸구요 이래가지고 뭔가 영전은 정령을 키우면 안돼 자 시네머 프리건 자 별로 필요있는 아이템은 아닌데 그냥 여기서 뭐 요런게 나온다 뭐 요런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했고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자 여기가 그 최고의 노가다 장소 중에 하나인데 자 요렇게 보면은 자 보물상자에 있는 몬스터를 보물상자 지키고 있던 몬스터를 전부 다 격퇴를 하면은 요렇게 타고스 4마리가 나오는데 자 요 상태에서 자 정수계 안개가 없... 아 있네 어우 깜짝이야 자 요 상태에서 정수계 안개를 쓰고 자 요렇게 하면 부금이 없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더글라스 대기 자 더글라스로 출구를 막아버리고 자 어빈과 루티니스를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자 요렇게 해놓으면은 저 타고스란 녀석이 뭔가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주는 어 많이 주는 어 많이 주는 반면에 저렇게 마법을 봉인시켜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경험치를 올리기 어 굉장히 좋죠 파비조아님 어서세요 리아이요 자 잠깐 전 물 한잔만 자 요렇게 일방적으로 무한 학살 할 수가 있... 어 학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레벨이 낮은 녀석이라도 여기서 물 앱을 그냥 폭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시간은 좀 상당히 많이 걸리긴 하죠 아무튼 어 막 저랩 때 여기서 다 잡으면은 막 레벨이 막 두개씩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어 영전에서 굉장히 폭렙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좀 빠르게 넘길게요 자 요렇게 뭐 거의 다 루티스가 잡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뭐 대충 요런 노가다 장소가 있다는 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고 자 요렇게 완료 자 이 장소가 영전에서 알려진 그 노가다 노가다 장소 중에서 그 물 앱을 제일 빨리 수 어 빨리 올릴 수 있는 뭐 고런 장소입니다 뭐 고런 장소입니다 어디쯤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 어디쯤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 뭐 고런 장소의 정령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 어 바람의 정령 같은 경우는 프릭 그 다음에 그 땅의 정령 같은 경우는 오베론 뭐 요런식으로 소환만 해두면은 뭐 지들끼리 다 알아서 잡기때문에 음 굉장히 편하죠 네 아 메비우스요 메비우스요 메비우스 같은 경우는 마공이라서 여기서 나오는 몬스터들이 마방이 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별로 좋진 않아요 그 뭐랄까 데미지 면에서는 메비우스가 좀 더 좋은데 그게 또 마공이라서 어 후반엔 쓰기 애매한 뭐 고런게 좀 있어요 어 네코마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령 어빈의 단점이 수동 전투 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빈을 그 땅정으로 해버리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알아서 할 수가 있죠 자 전체 수동 자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위쪽인가 어 여기네 오케이 자 여기가 아마 루티스의 그 나이프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릭을 불러주고 자 나머지는 그냥 놀면 되죠 네 아 그렇죠 네 정령 쪽은 뭔가 초심자들이라던가 뭐 고런 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 어 그 음 전사형 뭐 고런 캐릭터가 좋아요 자 마법 금지 어빈 대기 아 네 제이비입니다님 어서오세요 자 프레임 스킵을 좀 쓰면서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자 어차피 뭐 프릭이 다 쓸어버릴텐데 자 적당히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저렇게 프릭이 일반 데미지도 좋은데 가끔 저렇게 크리티컬 히트 같기 때문에 어 고개 굉장히 강력하죠 자 저렇게 다루다가 원래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런 녀석인데 저렇게 다루다를 그냥 뭐 갖고 놀듯이 하는 프릭의 위험 자 피했고 공격 자 요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자 요렇게 정령술사를 해버리면은 어빈을 정령술사를 해버리면은 너무 전투가 쉬워지는 뭐 고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은 어빈을 정령술사로 하는거는 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신도 카무이라는 아이템이 나왔는데 자 요 아이템같은 경우 요렇게 마방을 마방을 올려주는 아이템인데 어 별로 효율이 좋지는 않죠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 아무튼 뭐 요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어 센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구요 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나저나 진짜 아 나이를 또 한 살 더 먹었다니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전 자 아무튼 요번도 마찬가지로 자 프레임 스킵을 좀 쓰면서 어 좀 지루한 전투를 스킵을 조금 할게요 네 네 아 네 센트님 감사합니다 아 브라모님은 올해가 스물아홉이시구나 으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이비님도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기가 마지막 필드 자 요렇게 다른 필드로 나왔고 자 쭉쭉 올라와 봅시다 아 이틀 뒤에 생일이시구나 오 1월 3일이 어호 어 빠른 년생이시구나 어호 네 아니 왜 생일엔 신나게 놀아야죠 아니면 뭐 적어도 가족이랑이라도 하하하 자 아무튼 올라와 봅시다 자 여기서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음 여기서 바로 봉인의 땅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오케이 자 요렇게 자 여기는 봉인의 땅이라는 곳인데 자 여기서 이벤트를 보기 전에 앞서서 자 이쪽에서 자 여기로 들어가보면은 자 요렇게 전이문이랑 똑같이 생긴 그런 장소가 있죠 아 그래서 친구들 나이가 서른 아 그러시구나 어호 자 요렇게 들어가보면 이건 역시 전이문이야 봉인의 땅에 전이문이 있을 줄이야 이 장치를 만든 고대 엘필딘 사람들은 옥툼을 믿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발두스를 믿고 어 믿고 이걸 만든 걸까 그 어느 쪽도 아니라 답한다 해도 지금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아무튼 요렇게 자 중간 점검을 하고 어 하러 갈 수 있게 전이문이 있죠 자 필딘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하하 아 세계를 구하기 전에 알선수 일을 좀 하죠 흠 자 요 시점이 되면은 그 우리 토마스가 지 혼자 돌아가기 때문에 요렇게 전이문을 어 전이문을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전에 그 해저동굴에서 길을 잃거나 뭐 텐트를 다 쓰거나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뭐 그냥 별수 없이 게임오버를 당해야 되는 뭐 그런 슬픈 현실 어 그 초랑님 어서 어서 제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알선수 일 중에 뭐가 있나 좀 볼게요 자 이 필딩 퀘스트 중에 좀 재밌는게 뭐가 있었지 네 더글라스랑 라엘을 버립시다 아 그 전에 잠깐 알선수 일을 좀 볼게요 자 자모 스태치가 딱 보이네 노희양 음 어 물건 배달 사신관 토벌 어우 8800 자 요 퀘스트가 그 알선수에 딱 등재되어 있는 어 뭐 고런 음 고런 퀘스트 중에서는 가격이 제일 비싼 뭐 고런 퀘스트인데 자 8800 로즈를 주죠 자 그리고 케이트 소녀 구출 요거 두개가 재밌겠다 자 요거 두개가 재밌겠는데 자 우선은 이 케이트 소녀 구출 요게 좀 간단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케이트가 뛰쳐나갔다라고 하죠 자 지지키 동굴에 들어왔다 자 괴물에게 습격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구요 자 일단은 회복을 하고 자 요 퀘스트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어 알선수의 초반에서 초반에 그 어 케이트를 찾아달라 요렇게 그 케이트의 숙부인 영아저씨라는 사람이 뭐 그런 알선수 일을 주고 그 다음에 중반에서 케이트가 영아저씨를 찾아달라 뭐 그런 퀘스트를 주는데 그 퀘스트들이랑 계속 이어지는 뭐 선행 퀘스트가 있는 뭐 그런 퀘스트라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의뢰주를 만나러 가봅시다 자 요렇게 케이트를 데려다달라 뭐 이런 퀘스트죠 어 철덜든 놈님 오징어리님 몽실 토마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게임의 필수 용병 아 아마 라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어 루키어스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히로인 아 그 뺄 수 없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 네 몽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구요 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많이 받으세요 자 아무튼 지지키동굴로 가봅시다 아 이 필드복음이 참 상쾌하죠 아 근데 현실도 겨울인데 이렇게 게임까지 겨울이니까 뭔가 음 안 그래도 추운데 더 추운 느낌이다 뭔가 자 아무튼 케이트를 구하러 쭉쭉 올라와봅시다 자 여기서 이쪽 자 이쪽이 지지키동굴로 가는 길 자 그 초반에 그 샴실딴을 토발할 때 갔었던 뭐 고동굴이죠 근데 원래는 지지키동굴에 몬스터가 있어봤자 뭐 잔센이라던가 차쿠조 푸필 뭐 요런 애들이 있어야 정상인데 자 이 막상 퀘스트를 할 때 가보면은 컴패들이 있는 뭐 그런 좀 아리쏭한 현실 어 칙칙히님 리아이요 자 오신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구요 자 여기서는 나오는 몬스터들이 전부 다 좀 어 약한 뭐 그런 몬스터들이기 때문에 자 자동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 잠깐만요 자 오케이 자 지지키동굴로 쭉쭉 가봅시다 음 아 맞어 그 오늘 오늘 일어나서 네이버를 보니까 뭔가 열애설이 두 개나 터졌더라구요 근데 되게 의외인거는 그 한이랑 시아준수의 열애설이 어 뭔가 되게 의외더라구요 뭔가 접점같은게 없어 보겠는데 음 참 연예인들은 참 음 여기저기서 막 소개받고 막 서로 만나고 그런게 되게 많은거 같아요 예전엔 그런게 거의 없었는데 자 아무튼 시피스카 자 올라가서 자 일단 다 도착했죠 자 지지키동굴 어 서라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그 뉴스라던가 그 일반 뉴스라던가 아니면 연예기사 뭐 요런거 보는것도 좋아해요 뭔가 세상 돌아가는 일 막 그런거를 아는게 재밌어가지고 고런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예전에 오늘의 세계라는 코너도 진행하신 경력이 있으심 아 그렇구나 아 아 저 아 저 말씀하시는거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제가 방송 초기에는 좀 뭐랄까 뉴스 기사라던가 뭐 고런거 말하는 코너를 잠깐 했었죠 아 저는 저 얘기하는줄 몰랐어요 자 아무튼 케이트 발견 앙 도와줘 영아저씨 케이트 아 어빈오빠 케이트를 도우러 온거야 자 여기서의 어빈형이라는건 그 오역이죠 움직이지마 조금만 차면 되니까 네 아 그렇구나 오 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음 별생각이 없었는데 오 듣고보니까 약간 뭐 고런 느낌이 있는거 같기도하고 네 아하 아 그런가요 자 아무튼 어 요번엔 요렇게 어 자동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릭이 아니고 메비우스를 뽑았죠 자 이 메비우스가 타겟팅이 두명이었으면은 좀 쓰였을텐데 요렇게 타겟팅을 한명바퀴 못때리기 때문에 조금 쓸모가 없는 뭐 고런 녀석 자 아무튼 요렇게 완료 그 뭐랄까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그 인기라던가 뭐 요런걸 어 요런걸 위해서 진짜 막 서로 연애하는거는 어 거의 없거나 아니면은 진짜 끝까지 숨기거나 막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뭐 그냥 연예인들 보면은 다 다 서로서로 막 비밀리에 연애하고 막 그러는거 같아요 물론 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자 아무튼 이제 괜찮아 왕 무서웠어 집에 돌아가고 싶어 영아저씨 자 케이트 아움도 안생기거든요 지루한 작은아버지지만 불쌍하니까 상대를 해드려야죠 칫 어째서 이렇게 건방지담 자자 작은아버지 돌아가요 이상 어빈씨 일행에 폐를 끼쳐서는 안돼요 자 아무튼 요렇게 영과 케이트가 돌아가구요 자 괴물이 나와도 지켜줄거죠 케이트 저 아이 정말 저 아이는 골치가 아파 어빈씨 미안합니다 어서가봐 이렇쿵 저렇쿵 해도 작은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싶은거야 그렇네 저 아이도 쓸쓸할지도 기다려 케이트 또 미아가 되어버린다 자 아무튼 요렇게 어 초반부터 계속 이어져오던 영과 케이트의 음 영과 케이트의 의뢰소 아니 의뢰소래 알선소 일의 훈훈한 마무리였죠 어 제주면세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뭔가 그 케이트 일을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그 뭔가 의뢰 비용이 50로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 요런식으로 이어질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음 참 요런걸 알고났을 때 참 재밌더라구요 하하하하 아 그렇죠 뭐 아무튼 요런식으로 알선소 일 중에서는 어 선행 퀘스트가 있고 그 퀘스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뭐 그런식의 퀘스트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재밌고 음 자 아무튼 그 다음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코렉트 양을 찾는 뭐 그런 퀘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800원짜리 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의뢰를 하는 김에 그 루키어스의 제일 비싼 퀘스트도 할 법도 한데 언제쯤 할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요렇게 메비우스가 마방이 별로 안 높은 뭐 그러니까 초반이나 중반 뭐 요런 몬스터들을 상대로는 굉장히 강하죠 그치만 그 마방이 높은 몬스터 상대로는 어 메비우스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약간 뭐 쓰는거는 조금 비추 흠 자 잠깐 전 물 좀 마실게요 자 아무튼 이제 필딘으로 돌아가 봅시다 음 역시 이 영점퍼를 할 때마다 느끼는거는 이 영점퍼라는 게임은 진짜 방송용 게임이 아니야 이건 진짜 이 노가다라던가 필디 이동 막 이런게 진짜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어 막 이동할 때 할 할 것도 없고 네 메비우스 막 구석에 몸 몰아놓고 괴롭힘 아 동네 형 같은 이미지 자 일단은 우리 어빈이 어 요렇게 마레비 하나 더 올랐네요 마레비 48인가 네 아 루티스를 마법 우선해놓으시면 음 아니